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 말의 설득력을 100배 더 높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내 말의 설득력을 100배 더 높이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총장 윌터 딜 스콧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이를 반박하는 생각이 없는 한 사실로 간주된다 사람들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다른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암시라는 건데요 암시는 근거나 예시 없이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 암시를 잘 활용합니다 내가 막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 암시효과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게 되죠 어떤 것을 믿기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게 더 어렵죠 이게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대부분은요 사실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면은 나는 안 그렇던데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던데 이럴 수 있어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생각 내가 굳이 꼭 일어나야 되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지 원래 사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사람은 그 생각을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내 말을 딱 심어주면은 그 사람은 내 맞들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정이라는 전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우리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심고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만 딱 거기에 꽂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들을 행동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 혹은 다단계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이런데 보면 자기만의 생각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게 뭐 옳고 그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진리, 옳고 그리는 걸 떠나서 종교적인 믿음이나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설교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이러니까 그 열정이 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전염성 있는 열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딱 들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예수님 계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것 같거든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을 전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한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내 감정과 열정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사람들은 내 메시지에 딱 꽂히게 되고 거기에 따라 생동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비유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반박을 한다 이러면은 쟤 뭐야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에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100%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말다툼을 하려고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유사한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제안들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에 틀림을 증명해야지 내가 이 사람의 말에 반박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적은 것은 많아 보이게 많은 것은 적어 보이게 하라 30세 이하의 남자가 구두를 스스로 닦으면서 매일 5센트씩 절약해 그 돈으로 보험을 들면 그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천 달러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들으면 어떠세요? 매일 5센트? 뭐 별거 아닌데? 5센트만 모으면 근데? 가족에게 천 달러 이상을 남겨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극대화가 되죠? 대비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용하라는 거죠 적은 것은 많아 보이게, 많은 것은 적어 보이게 하라는 거죠 5센트라는 매일 적은 것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천 달러를 또 가져왔죠? 비교하니까 5센트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리고 천 달러는 굉장히 많아 보이고 이런 효과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34세 흡연자가 담배에 쓰는 하루 25센트를 보험에 넣는다면 가족과 더 오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3천 달러 이상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하루 25센트? 근데 나 오래 살 수 있고 거기다 3천 달러 이상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고? 효과가 확실히 메시지가 오게 되죠 네 번째, 숫자를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나 양은 그 자체만으로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티칸에는 1만 5천 개의 방이 있다 이거랑 바티칸에는 방이 너무 많아서 40년을 매일 다른 방에서 묵을 수 있다 이거랑은 인상적이 완전 다르죠 1만 5천 개? 맞네? 이런 느낌이지만 40년을 매일 다른 방에 묵을 수 있다고? 방이 너무 많아서? 이런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고 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진술의 효과입니다 재진술은 누군가가 우리의 주장에 적대적이고 도전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내가 했던 것들,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초보자들이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장식이 없어져서 굉장히 뻔한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뭔가 다른 새로운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지루해지고 진부하게 들린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참신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청중을 설득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다섯 배 이상 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부자들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백만 전자 이상 부자들 조사한 결과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와닿지 않죠 그런데 빌게이츠는 매일 아침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빌게이츠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이 주장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축적의 원리를 이용하라 반드시 맨 처음 받은 느낌을 강화하는 일련의 인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상에 인상이 쌓이면서 그 생각이 두뇌 깊숙이 뿌리 박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생각은 비로소 그의 일부가 되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축적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연설이나 말을 할 때 그 중간중간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반복함으로써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뇌리에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면서 내가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생생한 비유를 활용하라 귀로 흘리는 것들은 쉽게 익힙니다 쉽게 잊혀요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듯한 인상을 줘야 돼요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딱 되듯이 그림 그리듯이 그 이미지 장면들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야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고 또 그 사람이 설득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아홉 번째, 전문가를 동원해서 주장을 떠받쳐라 권위의 힘에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문가 주장을 인용할 때 네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정확하게 인용해야 됩니다 긴가민가하게 혹은 어설프게 가져오면 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대중적인 사람의 말을 인용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인용하면 안 돼요 당연히 설득력이 없겠죠 세 번째는 지역 유력 인사의 말을 인용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같은 커뮤니티 내에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되죠 네 번째는 자격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야 됩니다 자격도 없는, 뭐 단순하게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말을 갖고 가서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 그쪽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가져와야지만 사람들은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말의 설득력을 100배 더 높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화를 하실 때 누군가에게 뭔가 설명할 때 또 누군가에게 뭔가 제안을 할 때 사용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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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